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차전지로 가라는 압박이 엄청나죠. 그냥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로 이동을 안하면 뭔가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죠. 나만 크게 뒤처질 것 같은 이런 시장 분위기를 정말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시장이죠. 한마디로 우리나라 증시의 이런 흐름은 아주 비정상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비정상적인 흐름은 결국은 정상화가 되게 되어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HLB 5장의 저감의 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지금 거의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이렌의 노래소리가 들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매혹적인 2차전지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내 목숨 바쳐서 2차전지로 가야 되겠구나. 지금 가지 못하면 2차전지 다시는 못가리. 예전에 이제 집값이 정말 크게 급등할 때 오르고 오르고 오를 때 끝까지 버티고 안 사다가 최고조로 급등을 할 때 지금 안 사면 진짜로 안 되는구나. 그때 다 들어간 개인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집값이 크게 떨어져죠. 결국 이제 이 포모 현상이죠. 지금 대중들이 다 가니까 나만 뒤처지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예상말로 최고조에 이를 만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2차전지가 아니면 주식은 아니다. 이런 지금 분위기입니다. 19% BM도 다시 또 7% 올라서 있죠. 2차전지만 사면은 그냥 돈이 그냥 될 것 같은 이런 분위기로 계속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기업의 가치에 대한 부분은 매길 수가 없죠. 매길 수가 없다. 그냥 이제 앞으로 2차전지 좋을 거니까 앞으로 뭐 성장세 좋을 거잖아.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야. 그러고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 상한가 포스필체인 8% 포스콜딩스 16% 이외에도 지금 포스코 철강이죠. 그런데 2차전지 소재주 쪽으로 아주 자회사들이 잘 나가고 있다 보니까 23%까지 올라갔죠. 23%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도 지금 아주 강력하게 샘이 슈팅이 나오고 있다. 자 2차전지만 좋습니다. 2차전지 전부 다 2차전지죠. 위에 상위권에 그래서 이런 지금 분위기가 아주 불타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반도체는 보시면 오늘 오전에 마이너스 9.9%까지 밀렸다가 다시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지금 4%나 올라서고 있습니다. 정말 이해하기 힘든 그런 지금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죠. 아주 뭐 시장이 정말 어수선하고 그런 분위기입니다. 모멘텀이 있다 그러면 일단은 작가면서 들어가자 이런 분위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정말 종잡을 수 없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아주 특정한 종목들 특정한 섹터에서 아주 엄청난 이런 에너지가 생성이 되고 있죠.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갈지는 뭐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완전히 불타오르는 상황이 지금이라도 들어가 봐야겠다. 이런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상황까지 쳤다 이제 상점 풀리고 있죠. 아무튼 지금은 2차전지 쪽은 지금 들어가는 거는 단타로 들어가는 거는 괜찮습니다. 단타로 잠깐 들어갔다가 다시 좀 내리면 오르면 매도하고 나오겠다. 아무 상관없다. 아무 상관없는데 2차전지가 이제 진짜 대세인가 보다. 나는 2차전지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어. 하고 이제 투자 개념으로 들어간다라는 거는 정말 많이 위험합니다. 많이 아주 많이 위험하다. 차라리 지금 다른 섹터들 보면은 정말 많이 얻어맞고 있죠. 별다른 이유도 없습니다. 2차전지가 아니기 때문에 너는 하락을 해야 되느니라. 딱 그런 분위기입니다. 너 2차전지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려가. 지금 다 맞아. 바이오만 그런 것도 아니죠. 지금 4% 5% 하락은 기본입니다. 오늘 기본이다. 그리고 바이오만 그러냐. 아니죠. 지금 보면은 CJ도 너 5% 내려가는데 2차전지 맞아? 아니잖아. 2차전지 아니면 내려가 5% 5% 내려가는데 넌 7% 내려가. 넌 6% 내려가고 자 너는 5% 너는 4% 뭐 이 정도면 괜찮지? 한솔 노지인데 뭐 모르겠는데 2차전지 아니잖아. 4% 내려가. 요런 분위기다. 요런 분위기. 화장품 너 5% 내려가. 완전히 왜곡된 시장의 분위기다. 완전히 왜곡된 겁니다. 이거는. 그냥 너는 원전이잖아. 원전. 원전은 너 내려가야지. 넌 3% 너는 6%. 너는 4% 너는 1%만 내려가. 요런 분위기다. 오늘 전반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이 2차전지 쪽으로 완전히 몰고 있다. 토끼 몰이 하듯이 2차전지 쪽으로 토끼들아 빨리 저쪽으로 들어가 호랑이 굴속으로 입을 쩍 벌리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빨리 뛰어들어가 지금 안 뛰어들어가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좀 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에 여기 이제 아 그럼 나도 뛰어들어가야 되나? 그러고 이제 들어가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아주 위험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위험한 시장이다. 2차전지 그리고 왜곡이 많이 된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이런 분위기에는 휩쓸리지 않는 평정심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이렇게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분위기가 딱 이런 식으로 마지막 불꽃을 태웁니다. 그래서 지금 안 사면 안 되겠다. 사니까 막 올라가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죠. 나머지들 아주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 종목들 대부분 많이 보이는데 이런 것들은 매수계로 사면 되죠. 매수계 비정상적인 흐름과 비정상적인 분위기로 분위기에 휩쓸려서 내려가는 이런 종목들 매수계입니다. 이런 것들 매수계 이게 뭐 5%나 내리네. 오케이 3%나 내리네. 오케이 매수계로 활용을 할 때다. 너 2%나 내리고 있어. 오케이 실적도 2분기 실적 아주 좋다. 그러던데 2% 내리네. 오케이 나 매수계 매수계 너 많이도 내렸다. 매수계 이렇게 바라보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내가 들고 있는 상황에 나는 5%나 내렸어. 난 3%나 내렸어. 나는 7% 내렸다. 이 놈아. 나는 2% 내렸어. 나 1% 좀 선방이네. 나 6%인데. 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런 상황은 오히려 이제 현금을 쥐고 있다. 그러면 오히려 매수계로 활용을 할 만한 상황이지 2차전지로 딸려 들어갈 만한 그런 환경이라고 착각을 하면 안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기회 그러니까 이 단계적인 시각 버리고 좀 기회를 찾고 싶다. 라고 한다면 투자를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같은 분위기는 기회입니다. 기회 아주 이유 없이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있는 분위기죠. 자 지금 이유라고 하나 잡자라고 하면 2차전지가 너무 강하다. 전부 다 팔고 2차전지가 가는 것처럼 분위기를 형상을 시키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장 분위기로 보면은 미증시 이제 FMC 결과가 내일 모레 진행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그건 말도 안 되죠. 그것 때문에 내려놔 2차전지는 왜 올라옵니까? 뭔가 이상하죠.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